가해 가해 오기 가해 안내면 갔다 오기 가해 가해 빨리 먹어 아 근데 맛이 안 나 아 귀찮으면 못 가겠다 손짓아 근데 맛있게 여기 찜닭 22,000원 요거 20,000원 먹기지 않게 맛을 안 근데 이거 맛 진짜 없는데 몸이 나빠요 제가 왜 나빠요 동생 시키고 야 솔직히 자신이 동생이 있다 손들어봐 솔직히 내 정도면 존나 잘해주는 거다 인정? 솔직하게 투표 한번 하자 야 까놓고 말해서 도도만 봐도 동생 거의 빠말대기 존나 때리고 뒤통수 존나 때리고 알바 안한다고 발로 들고 차고 일하는데 자 나는 동생이 있다 어 자 원기 정도면 개잘해 주는 거임 저런 형 죽이고 싶은 자 오빠나 뭐 이따 해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도도만 봐도 도도 거의 동생들 야 어쩌르잖아 부를 때 어쩌면 나는 우리 귀여운 애기 이러잖아 뭐 아니잖아 마 임재 마 주먹을 이리와봐라 마 돌아왔나 마 뒤지고 싶나 난 어쩌잖아 왜 동생들이 있네 나와 양념 좀 뿌리고 bait 아 … 왜 technicians 잘해줘야돼 나는 정가에 안 주놈아 완전히 맞냐 너 왜 화려 때리냐 아 자꾸 뭐를 짓는데 야 어떻게 생각한다 본다 솔직히 몽키 정도면 난 괜찮을 생각한다 마감 보자 아 개 잘해주는거다 근데 죽.. 야! 타인 야! 야 누구야 일로와 야! 야! 저런 형 죽이고 싶다 일로와 야! 야! 너네 어딨어? 야 일로 나와 자신이 2번 투표했다 일로 기 나와봐 야! 장난 진짜 어이없네 46% 야 일로와봐 야 어디.. 야 기 나와 2번 투표 일로 나와 야! 내가 같은 사람 죽이면 도도는 뭐 이미 뭐 낙골 당해 쳐놔야되냐? 매워 야 어이가 없네 야! 근데 숟가락 좀 갖고 와예 야 이 국물 떡물거 아이가 야! 야! 야 이거 들이케야 멋있다 갖고 와 야! 야! 나는 먹지도 않았다 매워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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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야!